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권익위원회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동시에 다 받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본인들이 감사를 안 받겠다, 감사원 감사를 안 받겠다 그렇게 하면 안 받을 수 있다고 아마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수십 년 동안 권력은 우리가 만들어준다 그런 생각을 아마 조직 내에 많은 구성원들이 특히 상청부들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선거 때마다 엄격하게 공직선거법을 가지고 후보를 걸게 되면 그러면 낙선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일상화돼서 여러 해를 두고 축적되다 보면 당연하게 자기 자신들이 열외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의 최고 책임자는 명복상으로는 법관들이니까 문제가 혹시 생기면 법관들이 또 방패마기를 해 줄 수가 있고 또 선거 소송은 대법은 단심제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이고 또 돌아가면서 그렇게 대법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도달하더라도 자기들에게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그렇게 이제 국민들이 격노하고 분노할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그래도 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대법원이 다 이렇게 나서 가지고 대법관들이 알아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보호해 주는데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기 때문에. 소식을 일단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국은 권익위원회하고 감사원 감사를 동시에 받게 됐다. 감사원과 권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그런 조사를 동시에 받게 됐다. 그런 내용을 많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원과 권익위원회는 서로 조사 범위를 공유하는 한편 조사 공간이나 선관위 관계자 소환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 중이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 선관위 채용 성진정보를 전수조사할 방침이고 예산 집행, 지휘 남룡 등과 관련해서 비위신고를 받는 대로 추가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20명 정도의 감사관을 파견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일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실질감사가 진행되면 더 많은 감사관을 감사원이 투입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 생각이 어떤가 알아보기 위해서 N님은 채용부정 이런 문제가 있지만 D님이 무엇보다 선거부정을 감사하여 검찰에 고발하여 검찰에 수사하여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열 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 범죄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그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당이든 어느 사람들이든 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감사는 손을 안 댈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가장 큰 죄를 사하해주고 그냥 잔챙이 같은 죄만 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선관위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지난 6월 15일에는 자유기독통일당이 제기한 2020년도 4.15 총선 비례대표 선거 사전투표 조작에 관한 내용을 원고적 기각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소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유기독통일당이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서는 지역선관위가 제출한 투표함이 지금 법원에 보관 중인 거죠. 그런데 그걸 못 가겠다. 깔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름들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헌 그렇게 사명의 대법관들이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공직선거에서 득표수를 내놓고 조작하더라도 누구도 법정에 설 필요가 없고 수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밥 먹듯이 하더라도 선관위 사람들은 이제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거나 법정에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6월 15일 날 천대엽과 조재연 이동헌 민유숙이 내린 자유기독통일당의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원고적 기각이 갖고 있는 큰 의미인 거죠. 그 판결문을 보면 정말 이것들이 정신들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항편없는 판결이죠.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비례대표 정당대표의 투표 결과지 않습니까 이게 표를 쑤셔 넣은 쪽은 다 0값을 중심으로의 플러스 쪽으로 이동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차이집 그래프거든요. 이게 이제 수백만 명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수가 수백만 명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든 간에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됩니다. 그 제로값을 중심으로 해서 중첩으로 종모양으로 분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은 사전투표 표를 왕창 쑤셔 넣어줘니까 차이집이 큰 플러스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0으로부터 이렇게 크게 이동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렇게 표를 쑤셔 넣어주려면 표를 훔쳐야 될 거 아닙니까 표를 훔치는 대상이 미래한국당 우리공화당 세백당 기독자유통일당 같은 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여러분들 2026년도 국회의원 선거 위 부분하고 2020년도 4.15 총선하고 비교하면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차이집 그래프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정당별로 거의 각거나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0값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해 가지고 미래한국당의 득표수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시민당에 쑤셔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더불어시민당은 플러스 10%도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10%로 이렇게 이동되는 거죠. 이런 범죄가 2020년도 4.15 총선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기독통일당이 제기한 정당투표에 의한 선거 무효소성을 원고적 기각으로 그냥 그렇게 그냥 무산시켜버린 겁니다. 이제 표도독질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최소한 국민들이 저항을 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선관위의 이런 범죄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건 과학이지 않습니까. 선관이 발표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차익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수천만 명이 만들어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밑에 2020년 4.15 총선은 100% 조작이지 않습니까. 이걸 천대엽과 조재현 이동헌 민유숙 대법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없다. 하나도 이렇게 이상한 게 아니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틀렸다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골로 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선거마다 도독질하는데도 그걸 고칠 수가 없으니까 나라가 얼추 망한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럼 표를 얼마나 도독질했냐. 여기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 다 분석해놨지 않습니까. 관악구에서는 미래한국당에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 100장당 40장 40%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빼앗긴 표수까지 다 나오잖아요. 종로구에서 40% 서초구에서 25%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따지게 되면 여기에 이동시킨 것이 여러분들 관악구 종로구는 사전투표 득표수에 40%를 빼앗겼고 서초구는 25%를 빼앗겼고 이게 표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범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라는 사람이 비례대표 4.15 총선에 문제없다. 이렇게 판결을 6월 15일 날 내렸으니까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야. 그거야 그렇게 내리면 어떻게 하겠노 이렇게 하겠지만 이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 조작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거 조작이 여러분 계속되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정권의 모든 여러분들 소위 악정의 기본은 선거를 도덕질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오늘도 보니까 한덕수 총리 연배가 한참 위에 있는 분한테 광진국을에 고민정이 고함치고 야단 놔두고 흔들고 고민정이 진짜입니까. 고민정이 가짜지 않습니까. 고민정의가 억울하면 내가 공개를 해 주고 고민정이 몇 표씩 훔쳤는지 심지어 광진국을에 동해서도 몇 표 훔치니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 가짜들이 국회를 다 장악해 가지고 온갖 정도의 법을 통과시키니까 내 같은 사람들은 참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저 놈도 가짜고 저 엑스도 가짜인데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고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게 뭐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상 이 정도 수준이면 그냥 이시 조선처럼 돌아가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선관을 상전으로 모시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시 왕조를 상전으로 모시고. 선거를 이렇게 뭡니까. 표를 완전히 그냥 노다지로 이런 표를 이렇게 훔쳐 가지고 했는데도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기독통일당의 원고적 소속을 기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웃으면서 하는 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참 좀 음숙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만 음숙하게 하면 그게 몸의 탈이다지 않습니까. 나도 이제 초월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당투표 이름 조작이지만 지역구 조작은 여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난 4월 초에 나온 도덕놈들 사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 도덕질이 중지가 안 된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안 돼서 실시됐던 노태학과 박찬진이 지휘했던 2022년도 1월 1일 지방선거를 또 조작했지 않습니까. 도지사선거 시장군수 구청상자 죄다 이러면 조작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작했는가 도덕놈들 5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올해 1월부터 해서는 지금 5권을 내고 다음 달에 교육감선거를 어떻게 훔쳤나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께서 그냥 책을 구입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바쁘니까 제 양반들이 나서 가지고 선거 공정성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응원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선거를 지킵시다.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자식들하고 함께 여러분들 긴 노후에 선관위를 상준으로 모시고 완전 친중국가 하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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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